자, 이번에는 여당 얘기로 좀 들어옵니다. 쌍특검법 표결 끝나자 우수수, 우수수. 뭐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현역 의원들 컷오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앞에서는 지금 야당 주제인데요. 여당 주제로 넘어옵니다, 지금요. 오늘, 특히 오늘 공천 배제, 컷오프에 대해서 반발하는 의원들이 잇따라 나왔어요.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네 분입니다, 네 분. 여기 보면 서울의 지역에 있는 분도 계시고요. 영남권에 계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홍석준 의원, 유경준 의원은 컷오프인데 이게 공관위에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두 분은 비대위에 이거 재검토해주세요라고 한 분은 얘기했고 다른 분은 저 무소속 출마할 수 있습니다라고 시선한 겁니다. 당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국민의힘에 나타났어요, 지금요. 그리고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최근에 국민 추천제가 적용되는 지역구가 몇 가지가 생겼어요. 정해졌어요. 영남권에, 그리고 서울에.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구 현역 의원분들이 지금 뭔가를 불만 제기를 또 하고 있어요. 최대 보면 7분 정도가 컷오프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짧은 기간 내 많은 숫자가 컷오프 대상자가 된 겁니다,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첫 번째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고 오늘 아침 꺼진도 진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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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단수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약간 정리적인 판단 부분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 빠른 시간 내에 단수 공천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 너무 배려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오히려 늦췄다고 보는 게 맞아요. 시스템 공천 대로 그대로 했으면 빨리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좀 더 토의하면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시스템 공천의 대원칙은 평가에 있어서 10% 이하는 그 덕후 30% 이하는 감점, 도덕적 결함이 있을 때 경선을 배제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라는 미명아리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히 유영갈 변호사 단수 공천. 어제 공천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정무적 판단을 했다 이런 설명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거 김지혁 중앙위원회인가. 지금 여당 현역 의원이 짧은 기간 동안 우수수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컷오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이거 쌍특검법안 제외표결 이거 지나가니까 지금 컷오프시키는 거 아니냐는 시간이 단박에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더기로 이미 다 예견됐던 건데 왜 저렇게 현역들이 대부분 생존하고 있지? 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왜 저렇게 저긴 조용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위 특검법에 대해서 제의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 우수수 무더기로 예를 들면 컷오프가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천 과정 자체가 이런 형식으로 배치된 이유 자체가 시스템 공천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소위 대통령 부인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했던 측면이 아닌가. 그럼 이건 사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그 이후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한 분야 경선을 했었습니다만 단수 공천을 받는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만 똑같이 예를 들면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오라고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 하나하고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윤핵관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있는 핵심 비서관들 다 단수 공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고 큰 잡음 없는 공천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뒤에는 큰 그림자들에 의해서 공천 자체가 자주 유지된 거 아니라고 하는 의심은 충분히 할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는 소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제기했던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설명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네 분 나왔는데 앞서 온 거는 홍석준 의원이 대구 지역의 현역 의원인데 이번에 코드포 대상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반발하는 모습이고요. 서울 지역에는 유경준 의원이 있어요. 반발하니까 오늘 당에서 약간 점수 내역을 공개하는 이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관련 목소리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서초하고 강남은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는 그런 지역구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유경준 의원님도 재배치하는 부분에 관한 컨택 중입니다. 연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전에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그건 아니고 전체 구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어제 아침에 고동진 전 사장이란 분이 면접을 들어갔다 해서 그때 아 이거 뭐가 잘못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공관위원장은 저한테 연락한 적이 없고요. 제가 그다음에 재배치를 받아들이고 수긍을 하고 또 어떤 결정을 하는 거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믿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믿는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권 뒷말이 나온 게 컷오프인 건 알겠다. 현역위원 물갈이 하는 건 알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텃밭 지역인 서울 강남 지역과 영남 쪽에 물갈이는 과거에도 있었다. 그런데 왜 하필 막판에 이런 시점에 왜 이게 컷오프가 이렇게 우수수 나오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앞서서 다 끝났던 쌍특권법안 재표결 처리 이게 지나갔으니까 이제서 하는 거 아니냐. 시점 조절한 거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의 어떠한 단합이 필요했고 그때까지는 사실 이거를 이렇게 터뜨려서는 안 되거든요. 의원들 막 나가버리면 잘못하면 이게 가결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할 수 있다. 그게 정치죠. 그거를 굳이 뭐 아니다고 이렇게 억지로 변명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속내가 분명히 있다고 저희도 의심은 되는데 문제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이 왜 그래도 민주당의 공천에 비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냐. 여기는 어떤 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전략 공천을 하는 거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하고 친한 사람을 꼽은 겁니다. 선거에 이기든 지든 그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양쪽의 어떤 대비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공천 과정에서 이런 잡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당연히 전혀 100%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양쪽 정당 모두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가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막판에 짧은 기간에 집중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게 추가적으로 더 결정이 되겠죠. 그렇다면 또 그 의원도 반발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국민의힘도 약간 이게 뒷말이 나왔어요. 지금 시점에 대한 뒷말인 거죠.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기회가 될 때마다 후보가 되신 분 당의 당 짓다 등등등을 향해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성혜정 의원인데요. 지난 3일이에요. 어떤 행사장에서 뭔가 교육, 인재 육성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얘기를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한테는 진짜 뭐랄까요 이게 뭐랄 표현해 숙적도 아니고 우리한테는 약간 원수급의 아주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 그런데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운 선례라면서 예를 이걸 듭니다. 덜컥.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됐죠.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게 알려지면서 조금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러자 어제 종선 앞두고 잘못된 비유 예시 들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라고 약간의 경고성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성혜정 의원이 바로 적절치 못한 비유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이렇게 싸구를 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단 이 자체만 놓고. 김성환 변호가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시는 국민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토 히로부미가 아니요 갑자기. 그게 말입니다. 홍범 대장군 흉상 문제까지 거들어 올라가기 시작하면 너무 얘기가 커질 것 같고요. 사실 선거 전에 악재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까 이제 국민의힘 선거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선거 전에 저런 발언이 만약에 더 공론화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선거에 가까워졌을 때 나왔다고 하면 진짜 국민의힘 지지율을 몇 퍼센트 깎아먹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가뜩이나 사실은 독립투사들에 대한 어떤 예우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 우리 역사 지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역사 논쟁이 점점점 가열될 위기에 있기도 합니다. 이승만 기념관부터 시작해서 또 그런 얘기들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얘기를 하자면 한도 것도 없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안중근 의사는 왜 이토를 저격했으며 그리고 이토는 그런 인재로 육성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재를 육성하자고 하는 논리를 하필이면 이토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발언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친일 반일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친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뼛속까지 친일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할 법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장학사업 그다음에 인재 육성 이런 걸 강조하는 좋은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다가 하필 예를 든 게 이토 히로부미 일본 입장에서 인재 아닙니까 약간 인재 육성 아닙니까 이런 사연을 들어서 이게 덜컥 논란이 됐는데 한도군 비대위원장이 빠르게 아 이거 그런 얘기 그런 쓸데없는 비유하면 안 됩니다 하고 오늘 또 송구합니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동안 한도군 비대위원장이 말조심해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정말 뜨거운 시기가 될 거기 때문에 사람이 사실 뜨거우면 말이 좀 더 쎄지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하자는 말씀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도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이 듣는 언행을 합시다. 국민의 사랑을 받읍시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승리를 합시다. 정말 절실하고 정말 더 말실수하거나 고개 빳빳하게 쳐들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절실하게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조심하자는 게 사실 국민의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모든 정당이 선거 때 말조심하자는 게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지난 선거를 돌아보면요. 진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발칵 뒤집혔던 이런 설화들이 있었거든요. 몇 가지 선거 때 모습인데 그 모습 좀 저희가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 데 잘 살다가 이혼 한 번 하거나 직장을 잃으면 저 부천 정도 갑니다. 호기심 등에 의해서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속절치 않다 싶어서 행동을, 활동을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나도 몰랐는데 선천적인 장애인의 의지가 좀 약해져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기억이 납니다. 저 때 엄청난 논란 그리고 선거 직전에는 아주 그냥 뭐랄까 지대한 타격을 줬죠. 사실은요. 그 정당에 김수 대변인 이번에도 역시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한 거네요. 한동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도 비단 저 역시도 이게 많은 부분은 강조를 오래전부터 해오는 것들인데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말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과 소통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러한 말실수가 나온다는 건 국민들과의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확실한 진보 지지자, 확실한 보수 지지자들은 약간의 말실수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진영형의 말실수는. 워낙 지지를 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러다 보니까 말실수 했겠지라고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곳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스윙보터 증언을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는 저러한 말실수 하나가 공감 능력의 상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부적합한 자들이 지금 저 정당에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로 부적절한 언어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서로 당이 다르다고요. 그렇다고 민주당 좀 제발 말실수해 줘라. 민주당은 제발 국민의힘 말실수해 줘라. 이런 게 아니라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국민들께서 상처받을 이런 말들은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민구 회사. 과거 보니까 기억이 나시죠? 저 때 저게 얼마나 큰 타격을 줬는지요, 지금. 그렇죠. 선거라는 게 자기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자살골 적게 넣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죠?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최근에 좀 당 지지도가 지지도가 좀 오르고 있지만 원래 이 군인도 제대 말련에 조심해야 되고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가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동안 국민들이 많이 이제 등을 돌렸다가 지금 이제 공천이 그래도 비교적 민주당보다 잘 됐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사랑해 주려고 그러는데 저런 식의 막말을 계속 해대면은 이게 그냥 한 방에 또 가는 겁니다. 하필 이똘히로블이 네. 그리고 이똘히로블이 비교도 저는 참 납득이 안 가는 게 거기 보면 이똘히로블이가 뭐 그 금계를 훔쳐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열어놓는 데 가져가서 유학 갔다는 거죠, 지금요? 그냥 훔쳐가라고 그냥 문이 얼어놨다는 거예요. 아니, 도둑질해서 공부한 거를 어떻게 그게 인재 육성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저거는 정말 공감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았고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저런 얘기가 계속 또 나온다면 이번 선거에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또다시 또 지지율도 곤두박질 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란의 발언을 한 송일종은 해명 나오는데 잠깐 좀 볼까요? 뭐라고 해명을 했는지요? 처음에 논란이 되니까 섬에 송구하다는 입장 내기 전에 이렇게 또 언론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 장학 제도가 잘 마련돼 있는 만큼 걱정 없이 공부에만 매진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한 말이다. 사랑과 교육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다. 하나 더 보죠. 우리나라가 일본을 뛰어넘는 강국이 되는데 여전히 그런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열등의 시지다. 이거를 이런 얘기도 못합니까? 약간 이런 뜻 같은데요, 이거? 김종국 전의 정국관. 제가 볼 때는... 물론 송구하다 하기 전에 입장이었어요, 저게. 해명 이 순간에서 끝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 가시면 거기서 또 실수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저도 방송당 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 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좀 반언법적인 반언일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5.18 관련해서 김종인 과거의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당대표나 내려가서 반성을 했었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또 거기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놓고 공통에 물어진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이건 그냥 그야말로 실수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저는 그 순간 제가 볼 때 저런 분들이 정치를 했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치가 나면 저는 공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처리를 해야 돼요. 그냥 사과하고 끝내라? 그럼 예를 들면 저런 얘기 한마디 하고 나서 자기가 힘이 세면 사과하고 끝나면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여야 불문하고 저런 말도 안 되는 발언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적절한 예를 들면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선거 때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조심해서 다들 선거에 임하죠. 저런 얘기 덜컥 나오면요. 다른 동료 후보들이 아주 당혹스럽게 된다고 그래요. 항상 보면은요. 그래서 좀 송구하다는 얘기 나오고 비대위원장 이름으로 경고 비슷한 입장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이 그ст으로 잘 파악해 이 질ули게 되면 약간 불 Kerry민아의..? 여러분님은 irgendet continuum anyway.. 지금 제가 이 질ули게 되면